정인아 잘 잤어? 일어나자 정인아 안녕히 계세요 어? 다... 안아올까? 저 남자친구예요 인사하실래요? 너 왜 아직도 안 와? 못 가자 너 나도 가고 싶다 가보? 왜 주야? 뇌 손상이 주는 인지 부조안에 있을까 해요 뭐 일상생활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태주야! 너 원래 안 그래 우리 여행 갈까? 너 아직 많이 아파 태주야 시작할 수 있나요? 법적으로 돌아가신 이후나 사망의 준하는 상태에만 가능하십니다 응 엄마 너 딱 걸렸어 또 면이야? 아 왜 또 나 선배 응 내가 원더랜드에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연결을 해볼게요 응 이따 통화해 자주 연락하자 이 형 만들거면 젊었을 때 모습이 낫지 않을까? 어 진짜 미남이셨네요 뭐야?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죠? 응 확인차 전화드렸어요? 좀 마음에 드세요? 아주 좋아요 알아봐 네 ret outra aven이 잠시만 magver 요 죄송합니다 18 hous 으로 있었고 사랑 Afili Tell 섰难